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도 지하핀스 테스트에 모신 여러분과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전화한 곳으로 오카라나 암상블 어휼님 담당 후혜진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 38 포턴센설 프리미트 테스트는 포턴센의 아름다운 산과 묵이 있는 그런 경치 좋은 곳을 38곳을 선정해가지고 예술들인들이 펼치는 그런 축제입니다. 저희들 또 옛날에 와봤지만 또 비가 와서 그렇지 여기 와보니까 아주 너무 좋네요. 또 이런 좋은 아름다운 곳에서 또 연주하게 돼서 행복합니다. 내일까지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축제를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첫 순서는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사람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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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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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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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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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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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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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all Linda. ... 감사합니다.